음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PBR 관련주 특집입니다 키움라이브 특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가는 길 이렇게까지 저희가 신경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첫 번째 순서를 열어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영 연구원, 김지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되게 영상, 오프닝 영상 보니까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또 편집자분들 갈리신 것 같은데 명절 때 좀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뭐 그렇게 말해도 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뒤에 백판도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저렇게... 무슨 뉴스 대담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딱 한반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저래야 될 텐데, 그쵸? 네. 앞으로 이렇게 계속 희생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앞서 다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가는 길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이게 한지영 연구원이 사실 월요일에 나와서 저희한테 예고를 좀 해주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특정 이슈를 이야기하면 그게 좀 꼭지이긴 한데 그래도 뭐 과감히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이제 저 PBR 관련 주가 사실 이번 주 초까지 좀 핫하다가 살짝 지금은 약간 좀 힘이 빠졌거든요. 근데 또 이럴 때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리포트가 지금 나오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분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스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지연 연구원님. 이거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 아주 짧게 그냥 얘기해 주신다면. 적어도 4월 때까지는 더 저 PBR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4월이죠? 이제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재료로서도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약간 정치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해서 가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더 이제 저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더 이제 잘 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리한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지금 갑자기 생겨난 말도 아니고 우리의 약간 염원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냥 한국의 그냥 고질적인 약간의 질병과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사실 그 굳이 막 치료를 해야 되나? 그냥 안고 가야지 뭐 여기에 적응해야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이제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걸 정말 해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난달부터 이제 조금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이번 달 초까지 시작이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정말 총선용 뉴스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말 코스피 뭐 한 3천, 4천, 5천까지? 디스카운트 해소만 되면은 그 나스닥 따라잡죠. 그렇죠. 정말 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을 제가 알기로 한지영 연구원님이 좀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전략단인데 저 PBR 문제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인 그런 고질병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좀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좀 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저 자료 저도 참석은 했는데 저는 그 사실 그냥 뭐 숟가락도 얹은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거의 뭐 이쑤시개 정도 얹은 정도로 간단히 곁다리만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몇 가지 그냥 제 파트는 조금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 위쪽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PBR 1배인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왜 이게 이제서야 부각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왜 하필 이 타이밍일까? 1월 달에 급락이 그들의 시장으로 하여금 조금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맞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저희 주가 보시면은 저희가 좀 체감상으로는 거의 뭐 나락을 가고 2,200 갈 정도로 되게 조금 불안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코스피 수익률이 전세계 꼴찌였어요. 다른 데랑 비교하다 보니까 더 처참해 보였던 그렇죠. 그래서 그 빠진 이유 좀 세 가지 크게 보면은 저기 왼쪽에 분홍색 라인의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연준의 뭐 금리나 지원에 대한 좀 불확실성 그리고 뭐 이제 북한이나 대만과 관련한 지정적인 리스크 또 이제 이익에 대한 조금 불안함 4분기 언익 쇼크로 인해서 이익 전망 하향에 대한 좀 불안함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상 이제 그 일본 증시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대회나 뭐 대내 이슈에 상관없이 주가가 쭉쭉 잘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잘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일본은 주저하는 정책을 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기 이제 화살표로 제가 표현해 드렸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는데 때마침 이제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이제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공매도 금지나 뭐 배당 세제 제조 개편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잘 맞다 보니까 이제 저 PBR 테마로 시장이 반등 나오는 국면에서 이쪽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또 정부 제가 이것도 정부에서 취지 자체는 좋아요. 빌드업도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3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31페이지요. 이 왼쪽 차트 하나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면 왜 정부가 저러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저기 이거는 제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이성훈 위원이 작성한 자료 제가 그냥 인용을 하는 건데 3년 평균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이익에서 그 다음 배당이 이익에서 배당이랑 자사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니까 뭐 한국의 지금 25%로 거의 꼴찌 수준이죠. 아니 근데 저거 조금 그렇죠. 좀 그렇다. 미국은 미국 보세요. 미국 넘사벽이고 미국은 그렇다. 중국보다. 신흥국 평균에 비해서 낮으니까 이거는 지금 정권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권에서도 한번 이제 해결을 하거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좀 과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있었네요. 심각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장 잘 한 국가가 어딜까. 이게 일본이 나오는 거고 일본은 증명을 했죠. 숫자로도 보여주고 니케이가 니케이 지수 날아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요즘에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계속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증권사보다 저희가 제일 잘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그래서 이제 김지현 위원도 저희가 섭의를 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일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일본은 얼마나 주조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속됐고 니케이의 상승세가 그리고 진짜 그 말했던 저 PBR 관련주들이 일본에서도 정말 활약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일본의 그 반도체에 대한 신흥 시장의 그런 것들이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만큼은 저희 이제 김지현 연구원이 준비한 자료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다르다는 거죠. 프레티가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 PBR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던 최근 2주 동안의 흐름에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유입되고 있고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왔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그게 진짜 다 저 PBR 관련주로 쏠린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영향이 좀 있었던데요? 그 저 PBR 쪽으로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게 이게 정부 정책이 외국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어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들 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반등 국면에서 나왔던 업종들이 저 PBR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렸던 것 같고 그 앞으로 이제 무지성 저 PBR 장세는 조금 끝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빌드업이 잘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축구에서도 빌드업이 되려면 결국에는 체력이 뒷받침돼야지 빌드업이 성공적으로 되잖아요. 축구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하다가 욱하긴 하는데 억관심정이 올라오긴 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익 체력, 배당 체력, 자사주 체력 이 체력이 뒷받침되는 애들로 앞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끔 이제 주식시장에서 하는 유식한 말로 하면 펀더멘터리죠. 펀더멘터리죠. 결국에는 저 PBR 쪽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러면 또 김지연 연구원이 잘 분석하셨다는 그 케이스 스터디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지연 연구원께도 드렸던 질문이기는 한데 저 PBR주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월간으로 1월 달에 코스피가 6% 거의 급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뭐 다른 증시 대비해서도 굉장히 부진을 했고 이런 게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이 되었었는데 2월 달에는 특히나 매크로 영향력이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이제 그런 큰 통화정책 이벤트라든가 실적 시즌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재료가 소멸되는 시점에 이제 좀 적절하게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이제 좀 거기에 부각이 많이 됐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지연 연구원의 의견과 비슷하네요. 타이밍이 진짜 잘 맞아 들어갔던 게 저 BBR주가 진짜 저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주도주가 되는 거 그러니까 잘 찔러졌고 잘 받아 먹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대랑 다르게 이거 진짜 잠이 오네요. 그렇죠. 약간 잔상이 남아있어요. 열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본 설례에 대해서 어땠는지 정말 어땠길래 우리가 이렇게 일본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땠어요 결과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거의 코스피 대비 30% 정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아 30%나? 네. 보면은 이제 원래 PBR이나 그런 주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작년 이게 차별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3월부터 좀 이제 일본은 위로 가고 한국은 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방향성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실제로 이제 일본 3월달 이후로 이제 누적으로 일본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 역시 거의 한 63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일본에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 같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기업같이 개선 방안을 좀 이제 제출을 해라라고 이제 상장 기업들의 요구를 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이제 7월달에 JPX 프라임 150 지수라는 걸 런칭을 해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도가 상승이 되고 이제 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JPX 프라임 150 지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 같은 게 하나가 나와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나올 거잖아요. 아마도 우리나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나올 때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JPX 프라임 150 지수가 어떤 지수고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기존에 JPX가 조금 빌드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얘네들이 2022년도에 원래 기존에 있던 상장시장을 이제 세 개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라는 세 개의 상장시장으로 이제 재편을 했는데 그쵸, JPX라는 게 뭐예요? 그 도쿄증권거래소, KRX 같은 게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프라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거의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유통주식 비율 그다음에 사회이사 비율 뭐 영문기업정보 공시요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충족을 시키는 그런 대기업들 중심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그래서 프라임이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글로벌 기준에 맞춘 좀 거버넌스 경영체계가 구축된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여기 내에서도 이제 좀 더 그런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그런 기업들 150개를 선정을 해서 지수를 구성한 게 이제 JPX 프라임 150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하는 애들만 150개 꼽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7월부터 집계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기준이 뭐 ROE가 자본비용보다 높고 PBR이 1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한 그런 방식으로 산출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PBR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배 이상을 상회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60%에 이제 육박을 하고 ROE가 14%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56% 이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S&P500과 좀 비슷한 성격을 지니도록 구성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뭔가 뭐 혜택을 주고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연기금들의 이제 연기금들을 보고 이제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사용을 해라라고 이제 많이 요구를 했었어서 아 그러면은 연기금, 일본 연기금의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PBR이 1배 이상인 기업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어쨌든 지수 프리미엄이 조금 더 있을 거잖아요. 네. 일본은 보통 그 타겟 PBR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니케이 평균이 1.5배 정도로 아 우리보다 0.5배 정도는 높네요. 네. 그러면은 이걸 우리나라에 만약에 적용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한 PBR 한 0.7배 이상 되는 기업한테 0.7배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보군들을 모아서? 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지수를 만든다면. 그렇겠죠. 네. 그런데다가 주주친화 정책을 이번에 바로 소각을 해버린 기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뭔가 지수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방향성을 한국 정부에서도 ETF를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은 좀 그래서 이런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환경을 좀 조성해 준 게 포인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생기면 그런 기업들의 수급이 조금 더 기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기금 수급도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첫 번째 단추? 네.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초반에는 그 펜앗게 다시 한 번 뜨겠죠. 아. 패시브가 나은 괴물. 그 괴물이 과연 뭘로 바뀔지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쯤에서 한지영 연구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좀 갑작스럽게 왔잖아요. 이 바람이. 그리고 또 약간 광풍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과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럴 때 아까 옥석가리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되고 어떤 유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일단 잘 사셔야죠. 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익체력 펀더멘털 현금 쪽들이 풍부한 업종들로 그 순차적으로 계속 살아남지 생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니까 때마침 이제 그 선택을 잘 빌드업도 해주셨더라고요. 그 후속분들을. 은행 같은 경우가 저는 뭐 제일 좀 최선호 수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여기 또 누가 와 계신 것 같이 얘기를 하네요. 저희가 이제 그 한지영 연구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40분까지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 두 분을 더 모셔서 계속 빌드업을 좀 진행해 갈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저 PBR주를 고르는 섹터를 고르는 눈 종목을 고르는 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잡아드리도록 세팅을 해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또 마지막으로 김지연 연구원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일본의 사례들을 잘 봤습니다만 사실 일본의 그 일본 거래소와 우리 거래소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일본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어떤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차별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못한 주주친화 정책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그 발자국을 맞춰가려면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저 PBR주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려면 지금 핵심은 좀 상법 개정이 없이 기업들의 주주환원 의지를 높이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없이 의지를 높인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사례처럼 좀 이제 거래소가 요구하는 그런 공시들의 이제 강제성이라든지 뭐 그런 주기라든지 사회의사 선임 이런 이사회 관련된 내용들을 뭐 이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롭게 구성하는 성장 지수가 뭐 PBR이나 ROE 같은 그런 정량적인 지표로 좀 산출되는 그런 기준들을 좀 마련을 해준다면 뭐 외국인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외국인 자금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코스피 증시가 지금 현 상황에서 1배 달성을 할 시에는 거의 상승 여력이 한 15%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찾기는 합니다만 그 기저에 깔린 거를 하나만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사실 투명성을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투명성이라는 게 이 PBR, ROE 얘기를 하면서도 좀 느껴져요. 사실 PBR, ROE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너무 뭐 언제 거를 장부가치를 땡겨오느냐 어디까지 장부가치로 인정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기준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 역시 투명성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노력들이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가 잘 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한 15% 정도는 좀 올라가 주기를 그 이상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면서 저 PBR주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과 일본의 케이스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다리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과 종목을 고르는 눈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라이브 특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가는 길 뭐 2부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두 분의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애널리스트는 금융업종 담당하시는 김은감 연구원님 그리고 음식료 유통업종 담당하시는 박상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리포트를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두 분이 나오신 이유가 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분이 조합된 이유를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박상준 연구원님? 글쎄요. 뭐 이게 은행은 아마 제일 좋은 업종이어서 선택을 받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전체를 다 다른 것까지 아울러서 설명해달라는 약간 그런 니즈가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조심스럽게 조금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네, 역시 팀장님께서 또 이제 전체를 아우르셔야 되기 때문에 나와주셨고 또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김은감 연구원이 자리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키움증권이 저 PBR주를 접근하는 관점에서 혹시 금융업종과 음식료 유통업종을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금융은 맞습니다. 아, 금융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유통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여쭤보고요. 그러면 금융주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은행주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김은감 연구원님과 저희가 몇 번의 애널리스트 톡톡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연구원님께서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주가에 반영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까지 핫해지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업종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기쁜데 아직 시장에서는 조금 반신반의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핫했는데 사실은 다른 업종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준 적도 없던 업종이다 보니까 최근이라고 할 것도 없이 거의 몇 년을 아주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따라 붙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좀 지켜볼까 이런 분들이 아직 더 많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촉발된 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발표가 될지 그 다음에 혹시 말이 바뀔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두 가지군요. 그러니까 은행주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게 주가에 대한 신뢰도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걸 보면서 이거 계속 따라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생각이 더 들게 하는 이유가 결국 정부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은 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에서 은행주에 대해서 사실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오른 적이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올라도 PBR이 0.3배에서 0.38배, 39배로 오른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업종 PBR이 낮다 낮다 하지만 이 정도 낮고 이 낮은 PBR 대비 ROE가 이 정도 확실히 높아서 이 정도 올라도 여전히 펀드멘탈상으로는 싸고 주두친화 정책은 앞장서서 강화하려고 버둥거리고 있고 이렇게 조합하면 지금 테마에는 딱 맞는 컨셉인 건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코스피 PBR을 1배까지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1배가 넘어가는 업종들도 있겠지만 1배 미만인 업종들도 있으면서 평균 1배 맞춰지는 걸 텐데 금융업종이 1배 넘어가는 걸 기대는 못해도 못해도 0.5배 이상은 올라가줘야 이게 결국 정부의 목표치까지 잡히는 거니까 지금 뭐 0.4배도 안 되는 수준에서 많이 매수를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박상중 연구원님 얘기하셨듯이 금융업종은 확실히 지금도 계속 봐도 되는 탑픽 중에 하나로 꼽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또 한지영 연구원이 얘기했던 게 그래도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실적 펀더멘털이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은행주의 펀더멘털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저번 방송에 와서 말씀드리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렇죠 작년 실적은 4분기에 상생금융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약간 감소했습니다. 한 2, 3%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런 기조효과 덕분에 올해 2024년 이익은 조금 증가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요전 방송에서 이익 증가율이 어느 정도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지금 얼마나 많이 나눠줄 수 있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지금 딱 거기에 불을 지핀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 근데 지금 많이 나눠줘라 라고 이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은행 입장에서도 많이 나눠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게 딱 같이 마침 맞게 매치가 된 것 같은데 그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주주신화 정책을 강화하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되는지 그 포인트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38페이지 그림 보시면 차근차근 배당 성향하고 주주환원율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합친 주주환원율을 높이고는 있었는데요. 이게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장기간으로 봤을 때 벌어들인 이익의 증가보다는 확실히 느린 거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본율 비율이 많이 높아져 있고 그게 조금 계속 높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로 규제가 조금 바뀌는 모습이 나오면 주주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만한 여력은 있습니다. 아까 1배를 목표로 하긴 어렵지 않냐 그렇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본은행의 경우 1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냐고 보면 0.7에서 0.8배 사이 정도까지 큰 은행들이 도달했습니다. 0.4 이하에서 거기서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사회 기간 동안 주주환원율이 어느 정도 올랐냐 이게 문제인데 그것도 이 수준에서 저희보다 거의 약간 2배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강도에 딸린 문제다라고 고지곳대로 대입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이라는 게 한 번에 다 이렇게 변신은 못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강도가 높게 바뀌겠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주가는 조금 먼저 오르는 게 속성이니까 좀 반응을 하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뒤따라서 오르는 그 정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워낙 정부가 드라이브를 세게 하면서 원래 저희보다 배당 성향이 높았지만 딱 1년 사이에 굉장히 빨리 더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은행주가 PBR이 0.7에서 0.8 사이까지 올랐다고 하셔서 뭐 한 애초에 그 부근에 있었겠지 싶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근에 있었다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군요. 저희보다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못할 건 없겠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얼마나 많이 나눠주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점인 건데 그러면 많이 나눠주는 종목과 은행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KB 하나, 두 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자본비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비율이 높아야 조금 더 나눠줘도 자본비율이 계속 남들보다 높으니까 그게 KB 아니었나요? 네, KB가 그렇고 하나금융이 자본비율이 굉장히 열심히 올라서 지금 2등입니다. 원래 2등까지는 생각 못하던 회사였는데 오늘 신한지주가 숫자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하나금융의 숫자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ROE는 둘이 대형은행주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만 여러 가지 비용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개선이 되면 올해 ROE가 더 올라가는 회사들이고 그래서 벌이가 더 좋아지고 이제 고간도 이미 좀 상대적으로 많이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은행도 좀 마찬가지지만 주주한은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정부 정책이 조금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확대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강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금융지주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두 가지를 어쨌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봐도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지금 앞서 있는 건 KB금융. 그렇죠. 그런데 사실 주가라는 거는 기대되는 건 점점 따라, 변화 속도가 빠른 거를 조금 더 원하는 게 주가다라고 하면 그렇죠. 하나금융을 기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금융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음식료 유통업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업종 현재 상황 펀더멘털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상황인가요? 뭐 저희는 사실 소비 경기 둔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통 쪽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료 쪽은 곡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이익 개선이 편하고 그런 국면이긴 하고요. 그런데 실적이 올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이 이슈에 무조건 연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식료 쪽이 실적 안정성이나 올해 흐름 자체는 조금 더 편안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곡물 가격이 이제 23년 초부터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원당도 사실 많이 올랐었는데 인도 쪽에서 좀 에탄올 수요 억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가격이 좀 안정화됐고 그래서 올해는 가공식품업체들 전체적으로 원재료 투입당가 좀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제가 박상준 연구원님과도 몇 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다른 업종들은 사실 애초에 좀 많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눌려있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금융업종, 자동차 업종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그런데 음식료 업종과 유통업종은 연구원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런지 아 얘가 이래서 그냥 지금 빠지는 거구나. 지금 뭐 때가 아닌 거구나. 곡물 가격 이런 것까지 다 이해가 됐어서 이게 사실 정말 저 PBR 관련주로 분류해도 되는지가 좀 헷갈려요. 사실 음식료는 저 PBR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중소형주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좀 있는데 왜냐하면 거래량도 좀 낮고 시장에서 좀 너무 내수 위주의 시청도 작다 보니까 관심을 좀 못 받아서 그냥 ROE 높은데 PBR이 낮은 주식들이 음식률 좀 있고 유통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PBR이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이제 비제프리텔이나 호텔실라 같은 회사들 제외하면 지금 대부분에 지금 보시다시피 PBR이 0.5배 언더, 0.4배 언더, 뭐 GS도 거의 뭐 0.5배 뭐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뭐 은행 못지않게 유통 쪽도 좀 PBR 낮은 주식들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밸런실만 놓고 보면은 이번 밸런스 컨셉에서는 사실 음식료보다는 유통 쪽의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펀더멘털 자체는 음식료가 좀 괜찮은데 저 PBR 매력도로 따지면 유통업종의 일부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근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 앞에 뭐 전략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좀 하셨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처음에는 PBR이 싸다라는 게 사실 그 1번 변수로 되게 쉽게 우리가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소트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가는데 사실은 이게 PBR이 낮은 데는 ROE가 낮다. 낮기 때문에 낮은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처럼 ROE가 높은데 뭐 PBR이 좀 낮은 경우도 있지만 유통 같은 경우는 사실 ROE가 낮아서 PBR이 낮은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차트 보시면 거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딱 봐도. 물론 좀 동떨어져서 이렇게 BGF 혼태실라가 좀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낮은 종목들도 대체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유통업체들이 지난 몇 년 역사를 보면 쿠팡한테 이커머스 쪽에서 점을 많이 뺏겼고 그다음에 사실 소비 경기도 최근에 조금 둔화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투자를 사실 잘못한 회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마트 같은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ROE가 많이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ROE가 안 좋은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섹터 내에서 옥석가리기를 해야 한다는 게 진짜 애매하네요.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PBR이 이미 2배, 3배가 된 회사들한테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 적용한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밸류이션을 더 끌어올려야 되지 이런 니즈들을 크게 느끼지는 않을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배 이하, 0.5배 이하 낮은 종목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어쨌든 저희는 매력도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PBR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뭔가 실기가 있었고 장부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걸 수도 있어서 무조건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 옥석가리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음식료 업종과 유통업종 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냥 먼저 종목을 리스트러블 해보면 저희는 유통 쪽은 현대백화점을 그래도 제일 좀 좋게 보고 있고 음식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동원 F&B나 CJ프레시웨이, 빙글의 현대그림프 이런 사들을 좋아하는데 음식료 쪽에서 저희가 조금 선호한 종목들로 꼽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PBR 대비 ROE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싼 거에 그냥 싸서 그냥 뽑은 거고 그리고 이제 유통은 좀 복잡한데 아까 은행도 조금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주주 환원율이 올라갈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업황을 갑자기 개선시켜가지고 이커머스가 갑자기 좋은데 안 좋게 만들어서 이 회사들 ROE가 좋아지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내가 많이 주주한테 주는 걸 통해서 이제 기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PER이 쌓아야 되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좀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 국간이 넘쳐야 인심이 나는 건지 국간이 지금 빠듯하고 현금으로 빡빡한데 이걸 막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종목을 꼽다 보면 그래도 현대백화점이 거기에 가장 좀 부합을 하더라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또 최근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주사가 사업회사한테 배당을 받아야 될 좀 니즈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유통 자체는 업종 자체는 PBR이 싼 데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순서를 고르자면 저는 그래도 현대백화점이 상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의 말씀을 듣다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탑픽은 진짜 돈이 많이 있어야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PBR주라고 브랜딩이 돼서 저평가된 거 아무거나 사면 되겠구나 라는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곳간이 정말 그득하게 잘 차있는 여유가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먼저 찾아야만 결국에는 정책 모멘텀과 그대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종목이다 라는 것만 하나만 배워가도 여러분들이 오늘 큰 수확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금융업종의 탑픽은 현재 하나금융지주였고요. 그리고 유통업종에서는 현대백화점 음식료업종에서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동원 F&B, CJ프레시웨이, 빙글의 현대그린푸드 등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업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월 5일에 발간이 됐습니다. 저희 키움즈권 리서치센터 산업 분석 자료에 가시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은감 연구원, 박상준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한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